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1시 조옥정과 가요가 좋다 네 오늘 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수경칩을 지나서 개구리도 깨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깨어납니다 네 힘이 솟구칩니다 네 오미크론 이제 어느정도의 정점을 찍으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가 올라가면 내려오지요 네 그날이 이 3월 안에 꼭 종식이 되리라 믿으면서 이번에 모실 분은 오늘 너무 아름답지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모셨던 분 네 이 황정연 가수님께서는 연정 연정 네 의류업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군께서는 해장님이시고 네 연정 가수님께서는 사장님이세요 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눈길이 옷이에요 그렇죠 네 봄은 여성이 의상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끝내줍니다 의상이 자 그럼 우리 첫 곡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수독사의 여승이예요 네 네 우리 황정연 가수님으로부터 수독사의 여승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사랑과 응원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민격없는 수도상에 밤은 기쁜데 흐르기를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니 잊을 길 없어 험당에 촛불 켜 홀로 울처럼 아하 수도상에 새북이 운다 아하 아하 서한길빙일 수도상에 밤은 기쁜데 현불하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맺은 사랑 잊을 길 없어 험당에 촛불 켜 홀로 울처럼 아하 수도상에 새북이 운다 아하 감사합니다 와 수독사의 여승 어쩌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련해서 수독사의 여성이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가 우리 송춘희 가수님 선배님의 대표죠 그렇죠 황연정 가수님이 불러도 손색이 없네요 너무 멋지다 네 네 그런데 노래 오늘 선곡이 수독사의 여승 마지막 잎새 12줄 다 애간장을 녹이는 노래에요 네 정말 감성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잎새는 배우 선생님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12줄 김용림씨 노래죠 마지막 잎새는 배우 가수님 네 네 자 그리고 또 두번째 곡으로 가볼까요 네 우리 황연정 가수님의 버전으로 네 마지막 잎새 또 12줄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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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절 푸르던 길 어느덧 낙여치고 달빛만 쌓으리 고전한 거리 바람도 쌓으시켜 가고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치이 상처길래 그 시절 푸르던 길 아지지 희망시 아멘 하늘이 파고들은 가슴을 밟고 들어 옥하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햇하게 풀려서 잔을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가만히 욕이 흘러나는 아직 희망 빛새 감사합니다 네 역시 멋진 무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2줄 김용림 가수님의 노래를 우리 황연정 가수님의 버전으로 멋지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을 뜯는 가야경 소리 한 줄을 둥기면 맨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둥기면 맨을 마신 철도는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사랑 대사랑야 응와 둥궁 대사랑야 열두 줄 카야감에 실은 그 사연 또는 누가 달래주리요 가슴을 뜯는 가야경 소리 구곡 한 장에 타는 소리 한 줄을 둥기면 이미 생각나고 또 한 줄을 둥기면 술을 마시 철로를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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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은가 응와 둥궁 대사랑은가 열두 줄 카야감에 실은 그 사연 또는 누가 달래주리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역시 그렇습니다 멋진 무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